멋쟁이인데 이거? 매스켓이랑 프라이팬인 것 같아 아이고, 어서 와 대박이야 이때? 벌써 하나 나왔어 멋있지? 공정받지 않잖아 표정이야 표정이야 아, 저기 위야 우와 이거 인살에 가방 딱 내려가 버릴 것 같은데 이녀가 하하하 왜 불행하는게? 아, 좋아해 시원해! 시원한 경제소 시원한 경제소 잘한 상담 무조건 실 거요? 생각보다 시원한 경제소 중시 시원한 경제소 시원한 경제소 유연한 경제소 시원한 경제소 시원한 경제소 감사합니다.